지중해풍 해물렌비 지중해풍 해물렌비 지중해풀 해물렌비 지중해풀 해물렌비 지중해풀 해물렌비 자유모드나 이제 무한의 탑 올라가는 그런 느낌 그럴때만 쓸수있는게 이제 다른 캐릭터들 엘프 헬름 스켈리그 섬 마법사의 섬이야? 마술사 마법사 마술사 마술사의 섬 사령인가 명창 중단 안되게 싹 다 죽여버리면 되는 거야? 용왕 카일이 화질을 좀 낮춰요 내가 네베도 방송 화질을 좀 낮춰서 하도록 할게요 너무 높여놨나봐 진짜 몇 수를 맞춰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뭐야? 악어야? 이거 갑주 어떻게 변신하는 거야? 악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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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위치는 내가 직접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거야 화질을 거기서 이제 사양 딸리는 분들은 고화질이나 중화질로 낮춰서 보는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 이것도 처음엔 안됐었어 원본화질밖에 시청이 안됐었는데 어느 순간 되더라 왜 드는지 몰라도 고맙게 쓰고 있습니다 대표도 일반 대표로 바뀌었어 다시 멀추 몇 마리 되는 건 이러나 빨리 잡아라 악어여 와 대푼마기 격파가 되는구나 저는 네 라고 그래 가라 걸리죽거리지말고 조그만 마법의 단곰 하나 얻었다고 겁나 깐죽기야 지금 어 참 이 악어들 참 쓸데없는 미션을 넣어놨네 이건 인신에 연중이 가능한 것 같아요 쟤도 왜 멈췄어 아 나 진짜 굴치똥이 저거 이 씨 야 이만큼 몇 마리? 이만큼 3,4마리 왔는데 못 들은 거야? 아휴, 갑갑하다 이거 이동하지 말고 그냥 제자리에서 싸워야 돼 영창 중단됐잖아 어차피 저거 모텔의 의미는 별로 없다만 도전 과제 찍을 거 아니면 굳이 뭐 상관없는 것 같아 저거 이만큼은 술사다 사라져 뭐야 이거 아고드 다.. 야 기어간다 도망간다 갑자기 사족보행을 새끼들이 야 갑자기 사족보행을 뭐 이런 귀여운 놈들이 다 있어 이거 야 이왕 도전까지는 아 나 방송 안할때잖아 내가 왜 찍었는지 모르겠어 그거는 야 안개 좀 없애주면 안되겠냐 야 안개 좀 없애주면 안되겠냐 야 안개 좀 없애주면 안되겠냐 야 안개 좀 없애주면 안되지 야 안개 좀 없애주면 안되지 가믄으로 때려잡아서 가고 있는 있다만 가버려 이 술사가 죽으니까 애들이 기어다니네 겁나 귀엽네 아 어 도망간다 알겠습니다 아 아니 알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니 아 네 재밌게 참 얼추 길을 찾아가고 있는게 더 신기하네 수식 해제 마지막 숨싸 이번 미션은 간단하구만 이번 미션은 간단하구만 위험한 기술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지? 이 녀석은 소식을 향해 주시고 윤기의 피해자 그니까기의 피해자 위험한 기술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녀석은 마치고 있는 것 같아요 ㄷㄷ 어? 나왔다 마카라 뭐야 저거? 뭐야? 매기야 돼지야? 뭐야? 호끼리야? 뭐야 저거? 저따위로 생겼어 아 나갔다 갑주 갑주 짱 시끄러워 다 죽여버릴거야 알아듀 갑주 감지 터진다 진짜 대포 접사 대포 접사 대포 접사 아 아 멋있다 덕분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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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sei 으 샘 일 으 으 으 으 지아이! 희가리... 미나모... 네. 거의 엔딩 쪽에 다 온 것 같아요. 거의 엔딩?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? 그러나 이렇게, 이럴 때 그냥 널나가야 된다 맞아? 응, 그렇구나 그렇구나! 어떻게 모르지 걱정했어 너희의魔法가 있기면 정식에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래, 그럼 좋겠다 Are you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이 나아리야? 짧다니 지금 이 게임 10시간 넘게 했을걸? 이번에는 그런 일을 해볼까? 내가 더 이상한 마음으로... 가츠 의상 광전설 갑주에 액션 변신이 해금 되었다고? 이거 또 어떻게 쓰는 거야? 나이도 눈물을 받잖아 미쳐가지고 어? 뭐뭐 됐지? 아 중단된 거 아니 이러면은 시르케 세르피크 사용할 수 있네요 사용해봤으니까 시르케를 사용해봤으니까 굳이 한번도 하거나 그딴 짓은 안하겠습니다 구찮으니까 자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방어력 78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런 거야? 오케이 오케이. 호랑이야 이번에?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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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광란 모드고 아 광란에서 게이지가 다쳤을 때 변신 안 왔는데? 아 저 되게 다쳤을 때인가 보다 에이 한참 멀었네 아 찢고 돌려찢고 변신 살벌하다 진짜 생각보다 금방 풀리네 Mediterranean 지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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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간질 터진다 진짜 뭐야? 호호 전혀 안 들리는데? 지금까지 써놨던게 질딘 상황이었고 지금 너무 좋은데? 너무 좋은데? 와... 존네 멋있다 하하 아니야 대만족이야 대만족 어? 이상한 아이템 나왔다 어? 광란 또 나왔다 광란 레벨이 큰 폭 상승 뭐야 이거 아이 좋아 좋아 광란 군사테레 나라? 何故 말이냐? 何故 말이냐? そうそう一人いました グリフィス教 率いた傭兵団は高野団 いやー クイック 하지まー もう それなら俺も知ってて 男の高野団のなんとかって 切り込み隊長 何せ一人で100人から1000人 しかし皮肉なことに そのグリフィス教と国王との確執が ドラマとの確執が起こりました 大規模が始まるとしていた やがて街を包み込むだろう 恐怖の霧を 恐怖の霧を 海が落ち込むだろう 恐怖の霧を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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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약간 전력이 이틀이네 잠시동안 그러니까 그 돌격대장이라는 게 가치잖아 쟤는 아직도 가치가 그 돌격대장이었다는 걸 모르나 보지? 저는 저는 역할을 하고 싶었지만 하지만 그것도 물론 그 돌격대장이었다 그 돌격대장과 아무것도 없지 않지만 저는 너무 변했어 처음에는 진짜 개쫄보호 여자였는데 막 개수한테 막 농락당하고 그래갖고 가치랑 있으면 자꾸 그런 일이 벌어져서 가치를 죽여버리네 어쩌네 막 그랬었는데 저는... 폰다미라 밤디미언케는 타메 하지만... 그 때까지는... 그 상태에서 잃어버렸지만 폰다미라에세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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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이 여자 과거 복잡하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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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버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세르피커를 격파 세르피커랑 싸우는구나 으 조드도 나오네 가니슈카도 나오고 야 이건 미쳤는데 이거 미션 으 으